저기는 이제 칠했다 이렇게 가고 가보고 먼저 접시 한 번이 되는거죠. 한 번에 가야겠다. 이 전체 라인이 다 접히게끔 말이죠? 아니요. 요거는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갔다 갔다. 아, 라인 따라서? 밑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요렇게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칠할때 이렇게 가고 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게 그런거에요. 요렇게요? 예예. 이 라인을 따라서 가주셔야 돼요 이렇게. 거기서 안 차려도 이제 넘찐해지니까. 거기서 계속 칠하네요. 그냥 해보셨어. 벽 뒤로 와요. 나이 이제 선명하니까. 얘가 진해지면 나머지도 여기에 맞춰야 돼요. 하나만 찐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. 좀 더 빨리. 선명하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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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디테일, 이 작은 네모들 말이죠? 네, 거기부터 해주세요. 목석 같은 거. 네네.